야 복실이 갔어 복실이 야 복실아 야 저리로 가 복실이 안 놀아 빠져가지고 빨리 좀 놀아봐요 영상찍게 당신이 나와버리니까 안 놀잖아요 아니 내 맘 보면 내한테 올라그래 진짜 우와 이 꽃이 이제 이렇게 컸네 이제는 근데 날씨가 좀 춥어가지고 안 필거 같아 피겠죠 내한테 줄라그래 내가 더 좋은거야 얘 가만히 있잖아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어 암으로 뛰어봐 이제 한번만 안주면 지가 이제 지금 뭐야 야 봐 이리 갖고 와 오 이제는 혼자 엄청 잘 놀아 얘가 됐어 됐어 이리 갖고 와 아 진짜 뭐하는 건데 지금 하하하 이봐 얘가 막 오잖아 이제는 하하하 내한테 갖다 줘 얘는 항상 하하하 내한테 오잖아 봐 하하하 내한테 오잖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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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 한대 가지고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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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물고 오네 아이고 훈련 잘 시켜놨구나 자 복실아 어휴 빨리 가 빨리 공 물고 가 복실이 여기 딱 놔두고 가잖아 자 복실이 공 호잇 이리 와 잘했어 복실이 내만 줄라 그래 내만 좋아하지 그렇지 응 복실이하고 놀기 싫어요? 복실아 어휴 이제는 공 주스를 가지도 않는다 야 아니요 이리 와 복실이 복실이 따라가지도 안해 복실이 일로와 복실이 일로와 복실아 일로와 복실아 일로와 복실아 일로와 복실아 일로와 복실아 일로와 복실이 일로와 내가 더 좋대 얘가 그렇지 응 복실이 빨리 가 빨리 가 안갔나 이놈 복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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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봐 여기를 여기를 여기도 안갔를 보고 기다려 어허 돌아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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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놈 수봐요 말 안됐네 일어소 얘는 그 얘는 손을 보고 움직이는 거라요 손을 보고 돌아 손이 제대로 안 그 하니 그렇지 셋 이봐 손을 보잖아 일어소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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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제대로 안 서서 해봐요 서서 좀 이리 와 어허 어허 이 놈 자식이 염사를 키우니 염사를 키워 얘가 손을 보는데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얘도 그렇지 진짜 누구한테 뭘 하고 있어 그냥 잘했다 복실이 잘했다 복실이 잘했다 복실이 잘했다 복실이 잘했다 복실이 오늘 내가 이제 앉아 하는 거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앉는 거를 한 두 번 시키고 잘했다 했더니 얘 바로 하대 복실아 일로와 복실이 일로와봐 자 이리 일로와 자 오늘 낮에 했던 것처럼 자 복실이 일로와 서 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 아 진짜 공을 위해 왔다 갔다 이렇게 얘가 무섭어가지고 지금 세게 하니까 무섭잖아 자 복실이 일로와 하지 말고 자 이리 가자 이리 서 앉아봐 자 앉아 앉아봐 좀 아이고 핥지 말고 자 자 복실이 일로와 이겨 흐흐흐흐흐흐h 한글자막 by 한효정